도컨은 2013년에 등장한 새로운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입니다. 도커는 계층화된 파일 스템을 사용해 가상화된 컨테이너의 변경사항을 모두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특정 상태를 항상 보존해두고 도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클라우드와 같이 잘 짜여지고 잘 나누어진 거대한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상 머신은 여러모로 손해가 많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상 머신은 폐쇄된 환경을 구축해준 데에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실제 배포용으로 쓰기에는 성능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운영체제 위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통째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리소스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 머신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커 역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가상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도커는 단순한 가상 머신을 넘어서 어느 플랫에서는 제형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독특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도커의 가상화는 기종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상화하는 것과 접근장체를 달리합니다. 가상 머신이라도 하기엔 격리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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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